여러분들도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젊음과 활력과 에너지를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준비가 다 됐습니까? 네 그래요. 우리 민양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민양 시민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만큼 더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보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민양 색소폼 봉사단 전 단원들의 합주 번지없는 주막 여러분들의 힘차 박수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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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주 번지없는 주말 청해 들으셨습니다.